안녕하세요 나태현 이제 보이나? 지금 뮤직빙가 하고 있나? 아직 수빈이 형이 일을 하는 중이군 어떻게 되요? I'm good 저야 잘 지냈죠 어때요? 이번 프리뷰 들어봤죠? 너무 좋죠 그것만 들었는데도 벌써 명곡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죠 뭐야? 나가 고생했어 안녕 갑니다 안녕하세요 꿀잼 안녕하세요 모아분들 사실 사실 제 브이비인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티현이가 밖에 있길래 너 잠깐 들어와서 오프닝하고 할래? 이래갖고 깔끔하게 해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반가워요 되게 간만... 아니 간만도 아닌데? 사실 게임 브이비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아분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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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오케이 됐나? 됐죠? 잠시만요 아무튼 우리 모아분들 보고 싶어서 왔고 어떻게 우리 모아분들 밥은 먹었어요? 저녁은 다들 드셨나요? 오늘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먹었어 뭐 먹었어요? 뭐 먹었죠? 등갈비 먹었어요 잘 먹었네 다이어트 왜 왜 하지 말아요 그 은준아 숨만 쉬어도 너무 섹션해 오늘의 TMI 오늘 점심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짜개칠을 먹었습니다 이 댓글이 보면 비거리를 잡으세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여튼 하여튼 요즘 눈이 침침해가지고 하여튼 밥은 먹었니? 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렇게 막 배가 지금 많이 안 고파서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노래에서 보여줘 노래? 스프라이브 노래가 스프라이브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뭐가 있지? 이거 알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보면 아실 겁니다 내가 당신은 너무 잘생겼어요 여보 여보예요 내가? 이거 안경 두스 없어요 내가 저의 시야를 보여줄게요 마음대로 없어요 이거는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안경이라 도스가 없습니다 당신은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네? 그거는 뭐죠? 별똥별 봤어요? 안 봤어요 별똥별이 있었어요 어제? 네? 네? 하하하하하 아 고맙습니다 사랑해 자기야 잘 있어? 잘 있어요 Those are 수빈's glasses? 아니요? 이거 제 겁니다 수비 수빈이 사기 전에 제가 훨씬 전에 샀어요 여러분 연준 반바지야 반바지입니다 날이 더우니까 연준 잘 지내고 나쁜 댓글 보지 말고 그냥 너답게 지내기 Love yourself and love you 감사합니다 신경 안 써요 오늘 뭐 하세요? 오늘... 오늘 연습 있어요 모아 분들 이거를... 전체적으로 잠시만 이걸 낮추면 저게도 좋죠 기다려봐요 오케이 됐다 좀 낮아졌죠? 뭐야 내 가방 내 가방 치워버리고 어디다 치우지? 연준아 뚜둑 소리를 내지만 잘못하면 마비... 진짜요? 마비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내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 요즘 윙크 잘해요? 그래요? 잘해요? 잘해요? 눈 까마갖고 안 보이네? 잘해요? 잘하나 요즘? 오늘... 오늘 에릭... 알아요? 아... 다 아시는 거죠 이거? 이거 아마 아까 올렸구나 스토리에 오늘 에릭남 님... 이랑 맞아요 대박쇼 에릭남 선배님이랑 하여튼 에릭남 선배님이랑 해서 대박쇼 했는데 좋았어요 에릭남 선배님 선배님 스윗하세요 너무 스윗하시고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수빈이의 V LIVE 끝나지 않아서 V LIVE이란다 뮤직뱅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혹시나 또 보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제 걸 보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같이 봐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잡지는 또 언제 찍은 거야? 사회사회 열심히 찍었죠 아시겠죠 오빠 입술에 피어싱 하면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저 맞아요 입술 피어싱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귀 피어싱 연준아 제발 내가 인도네시아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합니다 인도네시아 뭐냐 뭐가 있나 오빠 당신과 결혼해도 될까요? 우선 부모님의 허락을 맞고 오시고 저도 맞고 와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저 아직 23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엄마 허락 안 해줘요 허락 맞고 오시죠 저도 허락... 저도 허락... 연주점파 밥 먹고 있어야지 안 먹고 있어요 잠깐만 오늘 몇일 며칠이네? 오늘 몇일 며칠이? 벌써 내일이네 미쳤네 우리 휴닝이 선물 비하인드로 보여주죠 사복 이쁘죠 얼룩말이에요 오늘은 내 생일 오늘 생일이신 분이 벌써 한 3명, 4명 아니 알고 있죠 오늘 8월 14일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오늘이 8월 13일일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연주연 오빠 건강은 어때요? 건강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는 몇 살에 결혼할 계획이야? 왜 자꾸 저의 결혼 계획을... 저도 모르겠어요 우선은 음악 할래요 음악 하고 네 나중에 오빠 엄청 말랐어 턱이 엄청 말랐어 너무 멋있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무리 안 하고 있어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진짜 요즘 밤에 라면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뽀뽀해줘요 뽀뽀해줘요 오늘 옷으로 셀카 찍어주세요 오케이 옷 올려줘요? 옷을 올려줄게요 그러면 네 오빠 요즘 잠은 잘잖아요 옛날에는 작년에 잘 못 잤는데 요즘은 잠이 잘 와요 다행히 연주는 10초 동안 코를 잡습니다 이렇게? 왜지? 마지막으로 뭐야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였나요? 저 방금도 웃었는데 지금 웃었다 슬... 연준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슬퍼하지 않는 그런 거 전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죠? 그리고 뭐 위보스든 뭐든 저한테 고민 상담하시거나 뭐 저희가 이제 글 쓸 때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슬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거부감 느끼지 말아주세요 그냥 평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전혀 부끄러울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닌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슬플 수 있고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슬퍼하지 않는 방법을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슬퍼하지 않는 방법 슬퍼하지 않는 방법 슬퍼하지 않는 방법은 기쁜 일이 많으면 되는 건데 기쁜 일이 적으시니까 기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거겠죠? 그러면 뭐 그냥 최근에 뭔가 느끼기 전에는 뭔가 조금이나마 정말 소확행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나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할 나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으면서 영화 볼 때 정말 행복함이나 뭔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집 가서 그냥 숙소 가서 저는 라면 먹... 라면 이제 먹잖아요 라면에 파놓고 막 요즘 그런단 말이야 라면에 파놓고 파김치랑 같이 먹고 그다음에 라면 거기다가 계란 풀어서 밥 넣고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라죽 해먹고 약간 근데 요즘 그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뭐 그런 거? 진짜 최근에 갑자기 꽂힌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 듣기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뭔가 삘에 막 젖어있고 이런 순간들도 너무 좋고 뭐 저는 옷을 고를 때도 마음의 질문 고르고 그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되게 기대되고 뭔가 설레요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사소하지만 큰 행복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준이 양말은 무슨 색입니까? 저 흰색 연주는 이미 완벽하니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은 듣지 마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모아분들 근데 뭐 못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우리 모아분들은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저한테 뭐 뭐 못 얘기를 해도 별로 손 남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생각보다 그런 거에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같은 업계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네 상처 많이 받으시고 그걸 되게 예민하게 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모니터링 다 하시거든요 굳이 굳이 그냥 생각을 끝나셔도 되는 걸 굳이 적어서 아티스트 분들께 상처받는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못한 게 아니라면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들을만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마땅할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네 하여튼 존중해주세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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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이빨 보여주세요 제 치아요? 안 꼈나? 나는 14세입니다 중학교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저는 중학교 때 추억 저는 아직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은 다 중학교 친구들이에요 일반인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정말 뭔가 14살, 15살 때는 정말 뭔가 사실 공부도 안 했고 뭐 놀았어요 계속 계속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옛날에 막 뭐 PC방독하고 그냥 뭐 우리 학생분들 하시는 진짜 너무나도 뻔한 근데 재밌는 PC방 가는 거 좋아하고 학교 끝나고 뭐 그냥 그런 데 있잖아요 팔각정이란 데서 라면 먹고 친구들하고 편의점 앞에 그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밤 막 라면 먹고 애들이랑 불닭볶음면 사서 막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 하고 뭐 저는 이제 분당 살았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분당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서현역 뭐 이런 데 가서 그때는 한창 막 친구들 노래방도 가고 미금 막 이런 데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놀았죠 그때는 그렇게 큰 뭔가 고민을 안 하고 되게 그냥 마냥 행복하게 바보같이 놀았던 거 같아요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냥 저희 나이에 너무나도 저희답게 놀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게 재밌었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커버려가지고 그냥 뭔가 고민할 것도 책임져야 될 것도 생각할 것도 하나씩 늘다 보니까 사실 그 그때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죠 네 사실상 그건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은 삶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 네 오빠 고등학교 때 이건 꼭 해보고 졸업해야지 하는 거 있어요?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불곡 고등학교 다닐 때 불곡교 때 추억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 한국 예고도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물론 좋았지만 불곡교 때 추억이 저는 너무 좋았고 진짜 막 아시겠지만 친구들 막 저 전학 갈 때 뭐 해주고 정말 저랑 옆반 같은 반 뭐 할 거 없이 정말 위층 아래층 할 거 없이 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고 너무 잘 지냈거든요 다 네 사실 전학 가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고등학교 때 이 친구들과 졸업하고 졸업 사진 찍고 하고 싶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한국 예고에도 너무 좋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 그거 나름대로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한국 예고 졸업식 할 때는 불곡교 졸업식 할 때는 날짜가 막 겹치고 축하 서로 해줄 수 없고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웠죠 지금도 연락하고 다들 잘 지내지만 그런가 연준이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해? 연준이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해? 사실 그게 무대 할 때였는데 뭐... 팬분들이 있는? 팬분들이 있는 모아분들이 있는